사실은 오늘 보고 싶은 건 노르딩 모델이죠 그래서 저 노르딩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 3개국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죠 자 저 노르딩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인주의 모델이라고 불리우고요 자 첫 번째 높은 조세 부담률 세금 엄청 많이 내죠 쟤네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평등하죠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을 사실 저는 더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죠 굉장히 투명한 사회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투명한 사회가 되면 여러분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겠죠 현금 없는 사회 만드는 곳이 스웨덴이죠 그래서 우리 알겠지만 스웨덴 일부 은행들은 이미 은행에 뭐가 없다? 현금이 없다 그래서 현금 달라고 해도 이미 은행에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 없는 은행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 바로 스웨덴이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사회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라들은 자유무역할까요? 보호무역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국가니까 보호무역할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가진 상식들을 좀 많이 깨뜨려 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자유무역합니다 왜 자유무역할 수밖에 없을까요?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국의 내수 기반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호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스칸디라비아 3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